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. 오늘은 다소 오래된 2년 전인 2017년 5월에 탑승한 이집트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이야기를 짧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그 당시 제가 탑승한 구간은 후에이트, 카이로, 카이로, 푸르가다 구간이고요. 그 당시에는 제가 브이로그 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해서 사진 자료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진으로 엮어서 사진 동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출발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자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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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